무슨 돈이야? 예, 회장님 신발에 냄새 날까봐 넣어놓은 동전 좀 바꿔봤습니다 재밌네 돈이 많으면 뭐 하나 웃을 일이 없는데 오늘 아주 배꼽을 잘 간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옆에 있는 김비서가 아주 빵빵 터지는 개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너 또 몸 개그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오로지 톤으로만 승부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요즘 장은혜 화제, 드라마 카지노의 참의식 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뭐? 나 사살하라고? 너 파사이에 살지? 네 딸내미 인터내셔널 유치원에 다니고 네가 얼마나 후회할 짓을 했는지 내가 72시간 안에 똑똑하게 보여줄게 아갓이야 이... 아0씨... 이거 열불나네 에어어억 열불ㄹ 뭐랄... grandfath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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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 앞에 그렇게 잘 숙렬해 놓고 왜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걸 죄송합니다 이제 오로지 지끼를 보여주려고 하죠 왜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진아빠 어디 재밌는 친구들 없나 돈으로 글자를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 기대가 되는구만 자 돈으로 글자 나오시오 이진호 씨죠? 이진호 씨인데? 재밌네요 그래도 매주 봐도 고맙습니다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이진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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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는 곳은? 백이로다? 백이로다? 얘는 백이요다? 이진호다? 이진호다? 돈 안 주셔도 돼요 아 열받네 이진호 씨죠 또 다른 친구가 있나? 이번 친구는 톤이 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 중국에서 온 자입니다 중국에서 온 자 나오시오 이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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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호 씨죠? 이진호 씨죠? 이진호 씨 이진호 씨? 이진호 씨? 이진호 씨죠? 내 거야? 돈 내 거야? 내가 원조야? 내가 원조야? 내가 아까 오프닝에서 내가 했어? 내가 오리지널이야? 내 거야? 내 거야? 뭐 안 되겠다? 내 거야? 내 거야?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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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친구 또 있어? 이번에 나올 친구는 선배들의 기를 아주 죽이겠다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후배를 대표해서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나 냉정하게 볼 거야 후배 대표 나오시오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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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른 데서 하는 거잖아 너 새로운 걸 갖고 왔어야지 다른 거 없어? 어? 다 다른 거 없어? 있습니다 응 응 그래 진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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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 어? 진호 오랜만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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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 응? 응? 이번 주에 왜 레포트 제출 안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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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안 왔던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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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게? 대학교 때 교수님이십니다 대학교 때 교수님이십니다 내가 인마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왜 학벌이 나보다 좋아? 왜? 왜? 야 진호야 냉동실에서 쎅쎅 돼집 하나 꺼내 먹어라 그게 뭐야? 우리 아빠? 아니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아빠? 이성환 씨? 이성환 씨? 이성환 님? 이성환 님? 우리 아빠? 알아야지 진짜야지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아니 지들 둘만 하는 걸 여기서 해 교수는 누가 알았어? 교수는 지 혼자 알았지? 우린 둘이 알지? 어휴, 빵따구 좋네 나, 나만 웃기면 되는 고모야 통과, 앉아 진호! 필승!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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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나올 친구는 오늘 친구는 정말 나오기 싫어했습니다 자, 나오시오! 호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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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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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2천봉 헐 져 져 져 져 져 그래요 난 진울 사랑해 은재남이 더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이겨내 계속 이겨내 맞죠 진호 허허 베이베 베이베 진호 다음 코트 이거 안 갈 거지? 미안하다 가기로 했다 어이 이걸만 또 가 다음 코트 시추에이션 좀 넣어서 보자고 오케이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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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눈 감고 있어 쪽팔리니까 본인이 쪽팔리게 변경을 했네 아쉬워 한 팀 더 보고 싶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입니다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입니다 자 나오시오 넘나와 라인 헉 아이고 눈 감아 아이씨 아휴 아이거리 뮤직 큐! 리진 호노 웃기자 리진 호명노명녀 리진 호노 웃기자 리진 호명노명녀 여기까지! 리진호 클럽 댄스로 웃겨주제 리진 허시 리진 허시 리진호 양아찌 리진 호 리 리진 호 호 리 리진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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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못해 먹겠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진호야 코너 보고 싶었어요! 나는, 나는 이 코너 정말 드럽게 하기 싫었어요!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요! 저 뒤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지도를 뒤에서 그냥 잡아다가 이 계단으로 굴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매주 지난주에도 어제도 아까 저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 코너 귀찮아서 이 뒤는 안 짰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씨부리는 거예요! 야, 뒤에 안 짰어요 진짜로 안 짰어요 앉았으면 누가 좀 이어서 해 계속 어? 뭐야? 여러분! 이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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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나로! 이거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뭔 돈이야? 이 캐릭터 좋아했어요! 4주서부터 5주까지 좋아했잖아요! 그때! 뭐라는 거야? 5주 지나고 식사가 돼요! 내가 맨날 이인호 씨죠! 이거만 하는 줄 알죠? 그래! 잘 들어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인호 씨죠! 대결! 요리핀! 네! 너로 왔어! 너가 왔어! 어이! 왜? 왜? 다 나가야 되나 봐야 되고 2사단 2사단 6여단 연평무대 제주도 사령부 뭐야? 뭐하는 거야? 전투 준비 태세 완료했나요? K9 자주 포문 열렸나요? 야, 인마, 군사기미를 왜 얘기해? 군사기미를 군속이다. 나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다음 니놈. 니놈 준비해라. 뚱수 가족 나 보고 싶었어요. 대답해, 대답해, 대답해. 좋아하는 음식. 받았어, 받았어.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좋아해. 탕수육 맛있어. 부먹, 찍먹, 부먹 찍먹, 부먹 찍먹. 어떤 거야, 어떤 거야. 그렇지, 상관없어. 우린 모두 처먹. 좋아, 상관없어. 좋아, 상관없어. 됐어? 너도 시력 보자. 어? 어, 어, 어. 여러분. 에이, 나는. 어, 뭐야. 에이. 왜 난 개라고 좋아.